제시, 토미, 절타는데? 엄마도 한번 타볼까? 우리 아가는 여기 앉아있어. 출발! 출발! 유후! 예! 엄마 잘 탄다. 아빠가 킥보드 타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줘? 킥보드는 바로 이렇게 타는 거야. 잠자네, 절타기. 물구나무소속하게. 걔들아, 아빠 잘 타지? 그치? 개, 조심하세요. 아! 나 좀 도와줘.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마트에 좀 갔다 와야겠는걸? 우리 아가,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갈까? 제시, 토미. 엄마, 아기랑 마트에 좀 갔다 올 테니까. 아빠 좀 돌봐주고 있어. 아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지? 아니, 얘들이 게임한다고 대답도 안 하잖아. 제시, 토미. 대답 안 할래? 엄마, 엄마, 알았어요.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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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점프! 오, 잘했어. 여기만. 오, 누나. 재밌겠다. 토미, 너 저흘로 안 가? 너 때문에 자꾸 떨어지잖아. 흠. 그건 누나가 잘 못하니까 그런 거지. 제시, 토미. 아빠, 배고픈데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아빠, 잠시만요. 이것만 하구요. 어, 어, 조금만 더. 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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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떨어졌다. 와, 이거 놓으라고. 너는 아직 얼어서 못한다니까. 다 흘린다고. 싫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아빠한테 밥 줄 거야. 으, 얘들아. 아빠, 밥은 먹은 걸로 하자. 어떡해. 아빠 얼굴이 웅랑이 됐네. 아빠, 아빠. 얼굴 내가 씻겨줄게요. 화장실로 가요. 아빠, 세수 안 해도 돼. 으아... 으아... 헉, 이런... 우선, 얼굴에 붙은 음식 먼저 퇴약했는걸? 아빠, 잠시만요. 이제 다 됐으니까. 아빠, 간다. 어? 뭐야? 왜 안 움직이는 거지? 어? 아빠, 아직 안 돼요. 머리도 감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머리? 머리는 안 감아도 되는데. 아빠, 샴푸 가져왔어요. 이거 냄새 엄청 좋다. 아, 맞다. 아, 맞다. 안경도 빼야지. 아빠, 움직이면 안 돼요. 눈에 들어가요. 어? 누구지? 내 전화인데? 아빠, 나 전화만 받고 금방 다시 올게요. 아, 철씨. 여보세요? 제니. 뭐? 벌써 들어왔어? 어, 알았어. 지금 간다. 점프. 점프, 점프. 히히. 오? 철씨? 철씨. 언제 오는데? 으, 자. 자. 아빠, 치크치크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 도미, 아빠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 양치 안 해도 되는데? 으, 우리 아가 입 냄새가 너무 심하네? 아, 해보세요. 아, 아. 도미, 서서, 서서. 거기 아빠 코야. 도미,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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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아빠 이렇게 놔두고 까면 안 돼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해야겠는걸 천천히 가보자 두부릴 수가 없어 엄마 왔다 어? 괜히 안 보이네 어? 어디 갔지? 재신 아빠 어디 갔어? 안 보인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빠 어디 갔냐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텐 여기서 뭐하고 있어 어그 그게 소수 좀 하려다가 뭐? 세수? 아니 세수를 왜 혼자서 하는 거야? 애들한테 부탁 좀 하지 그랬어 어... 애들이 나만 혼자 여기 놔두고 가버렸어 아니 뭐라고? 제시 토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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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어...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